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당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환영한다며 당 차원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 광주시의당은 성명서를 내고 북구와 광산구 전역을 비롯해 다른 자치구 6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한 정부의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이 같은 노력에 발맞춰 이재민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아울러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재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.